우리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12월 9일날 234명의 개같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타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난 12월 17일 2016년 12월 17일 사기 찬탈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가 사기꾼 문재인이라고 한 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헌재가 타력을 가결시키지 않으면 인용하지 않으면 혁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놈은 사기 타력 부태타로 올라간 사기꾼이지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은 6월 이전에 퇴진한답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6월 이전에 문재인이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빨리 자민총 자유민주애국단체총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모든 단체는 이제 이 깃발 아래 모여주십시오. 제가 김영태 우리 총재 고난대행님을 모시고 총괄본부장 겸 집행위원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유민주애국단체총연합은 목숨 걸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청와대에 모시고 혁명정부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이는 재작년 12월 17일 날 내가 3월 10일 날 3월 10일이 되어버렸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구태탈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김재동이라고 하는 놈은 내가 제일 먼저 청와대 담벼락을 넘겠다고 했는데 우리 애국시민들이 이 결기가 없으면 나라를 구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애국단체 총연합에 깃발 아래 모여서 우리 김영택 총재 고난대행님을 모시고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겠죠. 우리는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목숨 걸고 앞장서겠다. 목숨 걸고 대한민국 구출하겠다. 목숨 걸고 대한민국 구출하겠다. 시 한숨 걸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신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게 새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되는 결의가 있다.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선 말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조각 심장만 남거들란 그래도 부패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새해는 날 핏속에 웃는 모습 문재인 임종석 이놈들 개같은 놈들 퇴진하는 날 핏속에 웃는 모습 우리는 보고 싶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3.1절에 온 국민은 문재인을 끌어내려라. 3.1절에 온 국민이 모여서 문재인을 끌어내려라. 문재인을 끌어내려라.